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11월 15일 금요일 방송입니다. 11월 22일날 지소미아 종료일을 앞둔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겉으로는 태연하게 보이지만 한마디로 진태양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니 면이 서지 않고 저렇게 하자니 미국이 아우성을 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실패를 기꺼이 인정하고 정도 올바른 길을 걷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면을 좀 손상하는 일이지만 그런 것들은 컴시에 잊혀지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지소미아 복귀를 결정해야 된다는 이런 당연한 것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것은 현명하고 현실적인 결정을 함으로써 또다시 실책이나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일주일 사이에 정책결정자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걸어온 궤적을 한번 살펴보면 정책결정과 관련해서 경직성과 외굴수 성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지소미아와 문정부. 지난 8월 22일 대다수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과 달리 청와대는 정격적으로 지소미아 파기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호기와 독선을 발휘한 사례에 속합니다. 당시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은 지금 같은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는 청와대 관계자들만의 민족주의적 시각을 가진 판단이자 결단이자 독단이었습니다. 일단 처음부터 지소미아 파기를 옹호하는 논리 이유 자체가 대단히 빈약했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추정됩니다. 하나는 일본발 수출 규제에서 일본이 우리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안보상 신뢰를 함께할 수 없다. 그래서 지소미아를 지속할 이유가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아이들의 어리광이나 칭얼그림과 같다는 그런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는 지소미아 파기는 한일관계에 국한된 것이고 한미관계는 전혀 손상이 없다. 영향이 없다. 이렇게 주장했고 그런 주장을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이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법수는 이것은 치명적인 판단착오이고 동시에 무지와 독순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지금 어디에도 일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일본은 한국이 지소미아에 복귀하면 좋은 일이고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그것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 정도로 일본은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반발과 항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미국 중은 핵심 고위관계들을 연달아 파견할 정도로 심지어는 지금 미국 방부 장관을 파견할 정도로 문재인 정부로 하여금 지소미아 복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으로부터 후폭풍이 만일에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를 밀어붙였을 경우에 얼마나 큰 후폭풍이 닥칠지는 정확히 추정하기가 힘듭니다. 다만 우리는 미국의 반발은 엄청나게 클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뿐입니다. 미국의 지한파들은 이번에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전후해서 문재인 정부로부터 상당히 등을 돌린 상태입니다.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너무나 무모하게 내렸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지한파 가운데 한 사람인 미치시다 나루식의 정책연구대학원 교수는 한국 기자들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미국 외교정책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한국이 상징적인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을 압박할 구실을 던져주는 것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한국은 제발 신중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한국을 생각하는 일본의 지한파 교수의 고은이자 충고입니다. 다음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지소미아 파기 후폭풍입니다. 미국으로부터 예상되는 후폭풍을 별개로 치더라도 지소미아 파기권을 다루는 문재인 정부는 언젠가 어디선가 우리가 목격했던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보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대다수 국민들의 완강한 반대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을 기어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함으로써 엄청난 곤혹을 치뤘습니다. 이미 거의 비슷한 거의 유사한 사건이 다시 일정 시간을 두고 반복되고 있다. 이런 것을 흔히 데자뷰라는 표현을 씁니다. 꼭 같은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와 지소미아 파기 사태의 공통점은 절대 다수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경우에는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조국 사태나 지소미아 파기 사태 모두는 설득한 논리 자체가 빈약하기에는 아예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밀리면 끝이다. 혹은 밀어붙이는 것이 정치적으로 남는 장사다. 정치적 이득이 있다. 이런 판단 때문에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조국 사태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큰 국민적 재앙에 부딪혔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소미아 파기는 외부로부터의 후폭풍을 잠시 제쳐두더라도 우리 내부로부터 그친 폭풍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내부로부터의 국민적 재앙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조국 사태의 경우에는 옳은가의 문제입니다. 정의의 문제였습니다. 지소미아 파기 사태의 경우에는 자유의 문제이고 생명의 문제이고 재산의 문제이고 동맹의 문제이고 체제의 문제이고 한국의 미래 방향의 문제라고 사람들이 인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유를 빼앗길 수 있고 생명을 빼앗길 수 있고 재산을 빼앗길 수 있고 동맹을 파괴할 수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옳고 그런 문제를 떠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잠시 체면과 얼굴을 상하더라도 올바른 길 정도를 걷기를 바랍니다. 또다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비슷한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 질문 코너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11월 14일에 방영됐던 이것은 아니다 북한 어민의 북송 사건과 관련된 그런 영상을 보고 김준영 님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탈북 송화는 청와대가 마치 조폭 소굴처럼 느껴집니다. 뻔히 사형 집행에 처할 것을 알면서 국민들 모르게 비밀내 북송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충격적입니다. 종일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땅에 양식이 있는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저 우리 조국이, 우리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나라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사건을 조작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건을 조작하는 것이 다른 목적 때문이라는 사실을 보통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여기서 다른 목적이라는 것은 남북한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그 어떤 다른 목적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김준영님이 느끼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저 역시 충분히 공감을 표하고 동방합니다. 매사를 순리대로, 상식적으로, 정도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그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사심이 끼어들기 때문에 늘 무리수를 들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준영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등록하시면 여러분은 댓글과 질문을 통해서 제게 물을 수 있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시간을 지금처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께서도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등록하셔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 훌륭하고 자유롭고 역동적이고 더 미래지향적인 사회로 나아가는데 여러분의 후원이 씨앗을 뿌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후원 가입을 원하신들 분들께서는 공명호TV의 첫 화면에 있는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